대인 강남 딱! 딱! 아버지 조용 씨 뭐하세요? 아침 밥 먹고 아 돌아 pis 시원할까? 잘할까? 에피타이저라고 내려드렸어 다른지 아침부터 봐 여기 액자 같아 액자 운동 중인 액자 잘 사주라 내가 한 잔 자주 와우 굿모닝입니다 어때요? 유행의 첫날 유행의 첫날이요? 첫날 아침 맞이한 거 어때요? 따로 상쾌한데요? 잠도 잘 안가세요 오늘 글쎄 어제 한 8시에 잠들어서 오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폭죽 터지고 사람들 퍼레이드하고 난리 났던데요 아 이게 바로 퍼레이드구나 이러면서 부호 부호 이러면서 부호가 댕기고 저 쌤을 잘 나와요 멤버들 나머지 6명은 어제 출발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약간 저는 하루 늦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요 아직 렛츠에 한 날 몇 번 빨리 오되지? 어 나 이제 노르웨이가 부럽지? 부럽네 나 지금 나 비행기 타러 가 아 어디러 가? 널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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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올게 응 응 그래 잘 갔어 몸 건강하고 몸 건강할게 자스 넷 당겨 파악 당겨 안심 아 정답 아 아 널웨이 와 진짜 진짜 아 예 이거 아 아 우리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기다 우리도 멋지게 입었어야 됐었는데 왜 이렇게 입는 거 같아? 분홍색으로 차려 입은다고 얘 아까 건강의 스타일 아닌가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땡큐 하이파이브 땡큐 혼자 신기하다 할로 할로 여기가 어디죠? 중요한 건 제가 방금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환승하러 가야 돼요 길은 알고 있어요 환승이 영어로 뭐예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어? 프랜스퍼 일단 뭐 먹고 갈까요? 네 아무래도 먹고 시작해야지 이제 해야 할 추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아 아 아 갈까요? 오케이 가자 가자 영어 영어 진영이 영어 진영이 아 형아 믿어 형아 형아 믿어 형아 형아 믿어요? 어 형아 믿는데 어? 어 여기가 끝났는데 뭐하는 거야? 어 어 이거야 맞나 여기? 아니 근데 여기 기차 아니에요? 우리 기차 타고 가 어 잠시만요 몇시야 지금? 몇시에요? 14분 시험은 꼭 못하고 헬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43 어 어 어 3 3 3 4 4 4 4 5 5 어 2 3 4 5 5 5 4 5 저희는 저희는 그냥 길을 만들어서 가야겠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let's go 그게 더 재밌지 여기 지나서 큰 길로 자이자 내야 돼요 아 아따 인간 내비게이션이네 그럼요 살아있지 야 봐봐 봐봐 벌써 지르면서 좀 와 벌써 40분의 1 왔는데 아 이게 선이 딱 트여 있는 곳은 보고 아는군요 빨리 배 타고 우리 네도 배 탔나 그랬죠 배 타고 싶어요 빨리 여기가 한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됐다 40분의 일 보았다 가자 자 가자 무슨 통 하시겠구만 오 갑니다 갑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을 오빠 방캐릭터 형이 왜 혼들갑다리다가 혼들갑다리다가 맞지 말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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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소로 가냐 야 뒤에를 보래 뒤에 우와 야 아틀라이티스다 우와 거저 막 티라사로서 쫓아오고 야 이거네 생각보다 느리인데 야 느리기고 아니야 중소아 여기서 갑자기 막 시소고 100키로 가면 이제 오오오오 지금 다른 멤버들 뭐하고 있을까요 히치하이킹 야 내가 볼때는 히치하이킹은 진짜 아니었어 알았어 이 날씨는 어떻게 히치하이킹 그냥 하이킹이래 히치하이킹 그냥 하이킹이래 나도 모르게 멘트를 이어갔잖아요 형 때문에 네 네 네 우리 우리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러네 왜 하하하하 나 나 볼래 숨 숨이 안 쉬어진대요 하하하하 지금 올라가는데 숨이 안 쉬어진대요 히치하이킹 힘들어 아 지금 벌써 힘든거야 이거 들고 있는거야 아 내가 둘까 하하하하 여기 왼쪽으로 하는데 네 형 우리 방문해볼래요 아니 다행히 집에 어디로 와 형 형 영어 잘하잖아요 가서 뭐라그래 물 좀 달라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하하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연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 연기 진짜 잘했어 불쌍한 건 또 잘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러면 밥 하나 주지 않을까? 아니 다행히 하하하하 우리 형 한번 불타해볼까? 배타 아이 혹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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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강하러 싸게 해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말을 지면 되겠네 하하하하 그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아닌거 같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디서 가니까 즐겁다 면바들이랑 기다리라고 대학한다 이게 얼마에요? 한번씩 한 번씩 아 나 참 그것도 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 이게 얼마에요 이것만 이것만 얼마인지 알죠 누르베이 돈이라고 치면 나오구나 크로... 나오네 150 2만원? 2만원 2만원이면 과짜도 없다 그냥 중간에 밥은 먹고 가야될거 아니에요 중간에 밥은 먹고 가야될거 아니에요 전문가? 호요 에어 아 호요 네 저 진짜 배고파서 네 아 여기 배고파 여행이 가게 여행이 고향 여행이 고향 음... 하무스 음... 여기동초야 음... 이번 하루 여기동초야 오, 진짜? 네, 난 여기동초야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요? 뭐 일단 제가 여기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갈 수 있다고 말하시네요 제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몰랐고 이 돈이면 한 사람은 팔 수 있다 우린 걱정 말하라라고 하시네요 오오오오 진짜 알고요 대박이야 원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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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요 뭔가 빨리 들어가야 돼 프라이디 여기 먹는데 맞죠? 맞네 여긴 왜요? 여긴 왜 놀랬죠? 나 두다 카드 안 쓸 거예요 또 또 또 또 연락하려고 빨리 핸드폰 집어넣어요 핸드폰 집어넣어요 핸드폰 집어넣어요 빨리 갑시다 콜라는 칼 콜라는 집어넣 unfortunately 콜라 són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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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가 막히는구만 아니 근데 이거 밥에 왔으면 좋겠어 사진 좀 찍었어요? 뭐가 지금 도시남자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사나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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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개? 그러게야? 어떤 거? 어떤 거? 인구야, 인구야. 대박이다. 장난 아닌데? 대박이다. 여기가 플레이언 전망대인가? 이거 동영상 한 번 찍어야지? 대박이다. 동영상 한 번 찍어야지. 뭐, 제가 동영상 한 번 찍어야지? 여기 어떤 거? 분노기 전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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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람들이 되게 아파트를 살 때도 되게 막 뷰 하나에 따라서 막 억씩 차이가 나잖아요 몇 억씩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좋은 줄을 보기 위해서 열차 타고 이렇게 하이킹을 하니까 고생한 보람이 진짜 있고 열차 타고 왔으면 되요? 그치? 그럼요 돌아가 볼까요? 숲속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숲에서 한 번 나 댄스레슨 해줄래? 아 형 왜? 핸드폰 잃어버렸어? 아니요? 큰일난데요 표가 사라졌는데 아아 큰일난데? 망했어요 표가 없는데? 지갑에 놓은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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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비가 표사라 줬대요 잠깐만 내가 표 필요하냐? 내가 줄 필요 없죠 필요하지 아고 왜냐면 오빠가 버렸잖아 네? 정말 크롭다 표가 없는데 어 야 야 야 야 야 이산 이름 전했어 제이홉표 잃어버린 산 어 형 안 돼요 이름 전했어 제이홉표 잃어버린 산 어 진짜 없어 어 큰일났다 진짜 필요 없네 어 티켓이야 와 땡큐 우와 와 땡큐 와 와 땡큐 아 예 땡큐 와 땡큐 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뭐야 누가 표차가 됐나봐 어 표차가 썼어 누가 저거 와 와 와 와 아 역시 아 어디가나 살기 전에 말해 왜 어떻게 차여준거야 글을 야 정말 야 어딜가도 진짜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살기 좋은 지구에요 아 아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대박이에요 왜 티켓이 살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 외국인이 어떻게 해 너가 뭐라 했는데 어 제가 막 티켓이 없어서 이렇게 이러니까 티켓이 잃어버린다고 티켓이 없어서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아니요 티켓이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티켓이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치던데요 아 아 역시 아 살기 좋습니다 지구 살기 좋아요 어 자기 좋은 지구 티켓 찾았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 지구 에 아 저기 올라간다 저기 올라간다 쉽다 깜짝놀랬네 진짜 마음이 환경 가벼워졌어요 지금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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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 할당이 끝낸 거 같아 사진수 쌤이랑 이 사람의 추석 끝난거야 아이고 정국이 어딨나요? 얘는 항상 미션을 넣어줘요 저게 찾아라 이제 제이형 어 뭐야 지민이 형 어? 어 지민이다 뭐야 너희 왜 왜있어? 걸어왔어요 올라왔어? 걸어서 여기 봐 걸어서? 어 야 여기를 여기를 걸어둘러 가자고? 야 오 친구들 여기 걸어놨는데 어? 걸어놨는데 우리 우리 진짜 여기서 누르고 있었는데 다른 진짜? 어 너희 왜이렇게 늦게 왔냐? 우리 걸어왔잖아 맛있겠다 먹어볼래? 단거 좋아하나 형? 단거 좋아하지 야 맛있어 응 뭐야 이거 이거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할지 전하려구요 어때요? 살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미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어? 여긴 뭐하는 데일까요? 날 날 찾았어 날 꽃의 경이 있는 곳 대박이다 야 재미있냐 어디에 빨아? 아니 빨아 안 빨아 유용하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멈춰 아 그래요? 정거장 있어요? 아 진짜? 정거장 3개가 돼 야 이거 동영상 찍어야 된다고 마지막 주인공 좋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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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t wah 대박이다 야 이럴 때 이거 써줘야 된다고 왔습니다 멋지다 안 써줄 수 없다고 통합도 자 이거 어 렁먹으러 왔어 렁먹으러 왔어 왜? 썸먹으러 갔어 왔어 가방 났어 갔어 왔어? 아 진짜야? 야 사면 타나 사면 타나 아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뭐 놓고 오니까? 네? 렁먹으러 그렇지 않아 야 야 그래도 이제가 생각하는 거 어디냐 집에 갔어 생각했어 봐 그래 야 진짜 아니야 공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이 치과? 조치하다 오 야 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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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랑 좋았다 형 조미야 뛰어요 건물 타요 남자랑 유리창 깨 사장님 정말 고맙다 아 뭔가 허전하다고 했더니 그거 놓고 왔구나 망한하지 않겠어 아 뭔가 나 혼자가 아닌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아 틀라네 바로 올라가죠 나 바로 올라갔다 올게 그래 자 10원씩 모금합니다 나 10원씩만 주면 우리 갔다 올 수 있어 남준이 지금 즉석 공연 한번 해 아 쉬 야 즉석 공연 한번 해 야 즉석 공연 한번 해 즉석 공연 남준이 여기서 랩하면 돈을 모아 주세요 랩하면 돈을 모아 주세요 랩하면 여기다 여기다 돈해 형! 모금 모금 남준이 이게 어디에요? 랩하면 돈 벌 수 있어 나는 랩 잘했으면 했어요 랩하면 랩 보여주면 체크 받을 드릴게요 와 대박 와 저도 갔다 올게요 야 이 고민한다 피를 담아 프리스타일로? 잠깐만 잠시만요 남준이 긴밖에 잤다 지금 형 형 100이면 15,000원이에요 그래 설득하면 3만원이에요 남준이 가나요 남준이 가나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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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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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을 것 같아 형 지금이야 다조차하면 재미없어 멋있어 멋있어 얘 간다 베이비 BTS 버겐 그리고 난 여기에서 지금 랩해 가방을 놓고 온 내 심정은 절박해 그리고 우리는 타고 있는 열차에 알잖아 이곳은 노르웨이 가방을 놓고 왔는데 도대체 밑에서 뭘 해 하지만 뭐 어쩔 건데 어쩔 수 없어 I gotta go back I gotta go back 와 예에에에에에에 인정 인정 긴나 작가님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택배는 추해요 와 나 진짜 가방 주세요 안녕 아아 아 뭐야 뭐야 남준이 가방 여기 있어? 역시 역시 우리 슬프들 아 여기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속으로 나 진짜 또래 라임 내 상이네 야 우리도 랩하고 얻었다 야 어 야 다행이다 야 남준이 랩하고 가방 얻었다 야 감사합니다 가방을 가지고 있어 그게 너무 웃겨 나중에 이거 방송되면 이제 기사 나가는 거 아니야? 랩버스터 가방 잃어버리고 랩하고 가방 얻어? 야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라임이 맞춰준다 고베인 돈을 준다 하잖아요 라임 4개 다 맞췄어 프리스타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이? 뭐야 진짜 태형이야? 뭐야 뭐야 너 왜있어? 형 우리 혼자 왔어 되게 이상가족 성공하는 거 같아 태형아 야 우리 되게 재밌었어 여기에서 니가 완전 대박이야 니가 대박 진짜 우리 왜왔어 기다린거야? 제가 기다리면서 지금 뭐했는줄 알아요? 잘했어 가자 가자 야 수고했다 야 수고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멤버가 다 있는거구나 이제 저녁 못 먹을거야? 어 전혀 일단은 지금 마켓을 닫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식당은 곳곳에 열리긴 했어 여기서도 많이 열렸어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면 어딜가도 오늘이 축제라서 문제야 찢어져서? 아 그래 좀 찢어지자 일단 좀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면 좀 그래 좀 어려워 그러면 뭐 식구도파 고기파 이렇게 나눌까요? 그래 어 시장에 맛있는거 맞지? 나 해산물파 아 나도 나 어제 해산물 먹어봐 어 또 어떻게 해? 일단은 우리 셋은 찢어짜자 우리 셋은 가자 저쪽으로 가볼거야? 나 해산물파 해산물? 나도 해산물 안녕 안녕 가자 돌아갈까? 예쓰 소변기도 못쓰는거? 나는 아까 버스 타는데 안 먹는데? 야 맥주가 그냥 맥주가 아닌데? 응 아 모르겠어 그런가 보다 내가 구인으로 먹었어 뭐라고 하실거? 뭐야 공유였어 음 뭐야 출복이 안 맞아먹어 네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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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